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25일에 갑자기 태국을.. 25일날? 몇방몇질로? 저.. 3방 5일 정도 어.. 그럼 뭐.. 아직도 한시간에 있어야 되니까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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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저번이랑 또 완전히 틀리는 느낌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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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먼지도 많고 해무도 많고 그래도 해무도 많고 아.. 그 자 roar 아 fades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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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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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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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으.. 으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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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건 다 보네 그래도. 자, 사염 도착입니다. 사염 만세 사염 이걸로 보게 되면 사염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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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 그나마 좀 더 난 것 같아요. mira, sai 사염 만세 사염 만세 사염 만세 사염 만세도 야... 아 맞아 맞아 어 여기서 만났다 그랬어 아 맞아요 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고 안되면 나오세요 딸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런게 멋있는거 거든요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니가 아예 야 오기 기장 물걸이 없는데 제 예 거의 없죠 평평하더라구요 으 으 으 으 으 아우 시험있어 덕분에 뭐 낚시까지 해보겠네 그렇게 나가네요 내가 더 안경적이야 응 그 형 그렇게 나가네 형 아깝게 그 덕분에 한김에다 가면 나면 또 다를 수있어 곧 파도 시면 되겠네 장아 장아 아우 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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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이제는 그물 있잖아 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물이 너무 낮아져 볼까 여기까지 너무 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세요 다 따기예요 지금 그거린데 그니까 야 우리 잠깐 피해 있었는데 역까지 있었는데 이러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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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경선 거기서 걸 수 있는데 있어요 식탁 가져왔어 아 아 앞쪽으로 아 그게 낫겠다 아이 그 그 정도는 충분해요 야 이거 봐요 야 이게 진짜 뷰가 끝내준다 이거 봐봐요 아 이것도 우리가 아 그럼 이쪽으로 통과를 못하겠네요 이쪽을 반대쪽으로 오면 올 수 있겠다 그죠 반대쪽으로 오면 올 수 있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좋다 아 아 아 아 사실 홍도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보니까 날씨만 좋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냐 진짜 골프란치 아이 그건 아니야 형님만은 안올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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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저기에야 있는 건가 아 아 아 이래서 저기에만 있는건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렇죠. 맞아요.